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 0.3도로 오랜만에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찬바람이 약해지며 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추위 기세가 약해진 대신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로 서쪽 지역의 공개가 많이 탁해지겠지만 영남 지역에서도 낮 동안 연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중서부 지역에서는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경남 북서 내륙에서도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살짝 날리겠습니다. 오늘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공개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남해가 10도, 양산과 합천이 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며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크게 춥지는 않겠고요. 크리스마스날 아침에는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며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